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혈압만 약간 높을 뿐인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혈압과 당뇨는 초기에 발병이 되면서 약을 복용하면 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고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하나도 아프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예전에는 혈압이 있었어도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재 조건 지금은 많이 완화됐어도 제재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질병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질병은 앞으로는 큰 질병으로 갈 수 있는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 좋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보험을 성인평이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압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나 여기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50대 10명 중에 3.8명이 이미 혈압 환자입니다. 그리고 60대에는 10명 중에 5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70대에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여성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해요. 혈압 약을 안 드시는 분 그분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 향후 앞으로 5년 동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혈압 환자들이 생겼나 통계 자료에 보니까 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요. 0세부터 39세까지 젊은 환자분들의 고혈압 환자분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중에 20대. 여기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사이에 젊은 20대 분들이 고혈압 환자가 2.2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혈압 환자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젊은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 고혈압만 그럴까요? 당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3, 40대가 5년간 당뇨 환자가 20% 증가했다고 여기 통계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2, 30대는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 2016년하고 2017년 1년 사이에 확인을 해봤더니 20대 같은 경우에는 2,200명이 증가를 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5,3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 여러분은 혹시 2, 30대에 건강검진을 내면 어디가 아플 거야? 미리 검진을 받으신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40대가 넘어서 사실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2, 30대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검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가 내가 어디가 특별히 안 좋아서 검진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검진을 해서 드러난 환자 수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30대 거의 80%가 내가 고혈압일 거라는 인지를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증상들이 좀 있죠. 피곤하다던가 그래서 가서 검진을 했어도 2분의 1, 바로 50%가 내가 당뇨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수면 아래 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예행 고혈압 당뇨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통계자료 또 하나 보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어날지 예측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서울 인구가 지금 95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초 인구가 5,100만 명을 이루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이미 고혈압 당뇨 환자는 서울 인구를 넘어섰고요. 2040년, 앞으로 19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35%가 고혈압 당뇨가 될 거라는 예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럼 2040년이 아니고 2060년도에는 50%가 넘을 거다라는 예측을 통계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뭐가 무섭습니까? 사실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큰 질병에 걸리느냐가 무섭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혈압 합병증에도 여기 보시면 혈압은 혈액이 빨리 돌아서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이 그런데 혈액이 느리게 가도록 조정을 하는데요. 이 느리게 가도록 조정하면서 약을 먹고 있다면 안심할까요? 그건 아니죠. 독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혈압 벽이 얇아져서 그래도 안 아픈 사람보다는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50% 높다고 합니다. 당뇨는 또 어떨까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신경세포가 있는 곳은 거의 다 발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혈관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뇨는 족부 괴사가 생겨서 발가락 절단 아니면 눈에 이상이 생겨서 눈이 백내장 막막병증에서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건 당뇨죠. 이런 당뇨들 합병증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하나 2018년 통계 자료에 상위 10% 수술 많이 하는 질병들이 나와 있는데요. 1위 백내장, 2위 치액, 3위 척추질환 수술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8위입니다. 8위 스탠트 삽입 수술인데요. 스탠트 삽입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혈관이 심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거기를 뚫어주는 스탠트, 스탠트를 삽입을 해서 혈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혈액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수술인데 이런 수술 한 번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빈도에 들어갈 정도로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5군데, 6군데 스탠트 삽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빈도 수술 당당히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대한 수술비, 사실은 수술비를 미리 준비하고 이런 합병층이 큰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진단비와 수술비 두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수술비입니다. 왜 수술비를 준비했느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비싸면서 진단은 한 번 받으면 두 번, 세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진단비의 3분의 1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측면에서 오늘은 수술비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술 플랜은 두 가지 플랜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30세부터 50세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51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한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플랜, 30에서 50세 가능한 플랜이고요. 만약에 고혈압이 생겼다고 하면 고혈압 수술비 할 때마다 2천만 원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당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뇨로 인해서 합병층으로 수술했던 코드가 맞으면 다 500만 원씩 준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큰 수술이죠. 심장 수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드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합쳐서 3,500만 원까지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술만 살다 보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3위에 해당되었던 척추질환 수술비도 2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 수술 150만 원, 그리고 치액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2위의 수술비에 치액 수술 90만 원까지 막나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플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탠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1,5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112대 질병 수술비에서 2,000만 원 받으시고요. 질병 수술, 1호종 수술에서 3종에 해당이 됩니다. 3종에 해당돼서 100만 원, 그리고 여기 질병 수술비 30만 원까지 해서 총 받으시는 금액이 3,6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큰 수술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수술 하나 또 예를 드려볼게요. 여성분들 자궁에 근종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자궁에 근종이 생겨서 혹이 생겨서 띄어냈다라고 한다면 112대 수술비에서 100만 원을 받으시고요. 질병 수술비 1호종에서 20만 원, 또 질병 수술비에서 이렇게 30만 원 받아서 총 15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큰 질병부터 작은 질병까지 다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탠트 삽입 수술 3번만 받으셨다면 1억을 넘는 수술비, 고가의 수술비로 받으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가의 보험금을 받는 플랜은 보험료 얼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30년만 딱 납입하시지 않고 오르지 않는 보험료라서 30년 후부터는 100살까지 쭉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30세부터는 3만 원부터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가장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나이는 50세 남성분 5만 6천 6백 원에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플랜 확인하겠습니다. 나이가 아무래도 들면 보험료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유지하실 수 있는 만큼의 보장을 제가 준비해서 조금 줄여봤습니다. 51세부터 61세까지는요. 아까 고혈압 수술비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줄여서 1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대질환 수술을 했을 때 2천만 원까지 받으시는 거 이 두 가지만 줄었고 나머지 플랜은 똑같습니다. 사실 센스 합입 수술하는 거 2천만 원 반복적으로 받으신다면 이 돈 갖고 치료비가 부족하지는 않으시니까 줄었다고 섭섭하여 하시지 마십시오. 이 부분도 받는 부분 똑같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 부분, 이 부분 두 가지 부분만 조금 줄었고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험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먹어갔어서 돈을 벌 기간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납입을 딱 20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20년까지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데요. 여성분, 남성분, 여성분들은 4만 원대에 가입 가능하시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 60세 남성분은 6만 3천 원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최종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술비 플랜은요.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고액 보장 1억을 넘게 받으실 수 있는 고액 보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빈도 수술, 수술에 매년 같은 수술을 하신다 해도 1년마다 수술해서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작게, 예쁘게 수술하는 것 말고 작게는 50만 원부터 크게는 3,600만 원까지 계속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고혈압, 당뇨가 있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입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의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운동을 하지 않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도 꼭 준비하셔야 하는 보험인데요. 이 보험,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좋은 보험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봤을 때 좋은 보험은 사라지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올립니다.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당뇨에 대해서 수술비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줄어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보상받는 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500만 원입니다. 다른 회사 같은 건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이미 줄어 있어요. 이 회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또 줄이겠죠. 빨리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